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통풍수지를 향하는 광명 박용태입니다. 지난 시간은 병치유나 건강하게 살기 위해 황토방, 농막 등을 선호하는데 황토구들방, 농막 자리는 선기, 지기, 생기, 병, 기운이 한 곳에 뭉친 좋은 기운의 혈자리에 자리하면 혈의 기운이 작용하게 되는데 혈의 오행성길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며 혈의 기운이 금열이면 혈기작용으로 활력을 되찾게 하고 수혈이면 혈기작용으로 원기를 되찾으며 아픈 곳을 호전되게 하거나 병을 치유하는 기운이 살아기에 말기암환자도 치유된 사례들을 설명했습니다. 집, 전원주택, 한옥, 농막, 공장, 상가 등 건물을 지을 계획을 하고 있다면 먼저 해야 할 첫번째는 터중, 설 있는 명당을 찾아 선점한 후 두번째, 이에 따른 설계를 해야 하며 세번째는 건축업자를 선정하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의뢰인 입장에서 건축조로서 풍수지리사, 설계사, 건축사를 건축할 터에서 함께 자리하여 혈의 넓이, 혈의 중심 높이, 그리고 가상설계 등을 위하여 혈을 실측한 다음 혈계에 반영하고 이에 따른 건축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명당혈을 훼손하게 하거나 혈계, 감리비용 등 2중, 3중으로 비용이 수가 발생되기도 하고요. 건축일정기연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음택 또한 마찬가지로 혈자리를, 선점함은 필수이며 이에 따른 묘를 조성하는 용사법을 제대로 적용해야 자손의 건강은 물론 명당혈의 발복이 있습니다. 정통풍수지리학이 은자와 산사람 모두에게 적용되고 실제 실생활에 활용되며 세계인이 공통구화는 풍문되길 희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